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알아? 80이야 인생을 야구라고 치면 너 이제 겨우 3회 말밖에 안 된 거야 근데 3회 말을 지고 있다고 경기를 포기할 거야? 그 뒤에 1호 타가 나올지 3호 타가 나올지 아니면 굿바이 역전 홈런이 나올지는 끝까지 해보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안 그래? 음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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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밤이 지나고 다시 내일이 찾아오면 나의 꿈은 가까워질까 내 시계처럼 난 먼저 있을까 Light in the sky 내 젊은 날의 sky 늘 바래왔던 나의 꿈들도 언젠간 f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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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지 못한 꽃들도 언젠가는 피어 오르고 구름 속에 갇힌 별들도 거친 하늘에 환입이 날 텐데 수정 satisf자 나의 꿈이 되나 나의 꿈을 지고 나의 꿈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